이른 아침 4년 임기의 조합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선관위에 등록 서류를 제출합니다. 농축협과 산림조합 등 도내 76곳의 조합대표를 동시에 뽑는 선거입니다. 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회 선거와 비슷한 3대1 정도의 경쟁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충북에는 118개 투표소와 14개의 개표소를 설치하고 1,500여 명의 선거관리 인력을 투입합니다.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공명선거지원단과 특별단속반을 가동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만 벌써 7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돼 한 건은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돈선거 척결이라는 목표를 중점해두고 기부 행위나 매수 등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충북농협은 자체 선거지원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습니다. 후보자 개별 면담을 통한 자정노력 호소와 유권자 홍보 캠페인도 펼칠 계획입니다. 수시로 후보자 간담회 지원과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조합장 선거에서는 현직 조합장의 당선율이 70%를 넘어 현직 프리미엄이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현행법상 토론회와 설명회 등 공약과 비전을 알릴 기회가 없다 보니 도전자에겐 불리한 선거입니다. 깜깜이 선거로 인해 은밀한 찬조금 기부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유혹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선거 수준 아니더라도 최소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토론회라든지 정책에 비교할 수 있는 자료지배 배포라든지 최소한의 담보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 선거로 불리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위탁선거법의 개정도 필요해졌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